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 모 Fil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엑스포 잡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활동을 못했잖아요 하하하하하 소리 뭐야?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바이크를 탈 수 있대요 포켓몬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게 근데 이 바이크가 또 면허가 필요가 없대요 그죠? 맞아요 바이크를 타고 저희가 포켓몬을 잡으러 갈 겁니다 쌍연 포켓몬을 잡으러 떠나기 전 파도로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패션을 아주 잘 잡았어요 일출 패션이라 해가지고 파도가 보이는 패션입니다 저희는 진짜 포켓몬을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쌍연 화이! 민지레비 공수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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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먼데기 가자고 아잉! 앞이 왜 내 다리 하나 땡! 쌍연이 저희가 이제 스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이크가 있는데 바이크를 빌려가지고 저희는 오늘 포켓몬을 잡으러 갈 겁니다 쌍연 양아치 안 양이 주는 아잉! 면허도 필요 없는 마이크를 온라인! 오오오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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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안 돼! 예! 우아내완어졌라 나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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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방 꽂았잖아요 퀴가 어딨어? 퀴가 없네 다친 성함이 어때요? 언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승현! 민혁을 잡으셨다고 레벨 16인데 드디어 잡자마자 방도 방도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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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았는데? 이것만 오잇! 2 3 아 나이스 와 아 나이스 민혁 민혁 떴어요 민혁 떴어요 1 2 3 아 제발 민혁 민혁 아 제발 민혁 아 제발 민혁 잡았다 잡았다 드디어 민혁 드디어 민혁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민혁을 잡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저도 민혁 잡았어요 네 민혁 잡았어요 막 갸라도스도 잡고 그럴 줄 알았는데 포켓몬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편이 끝나고 다음에도 또 한번 올 예정입니다 빨리 한국 서비스가 제대로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포켓몬 잡았던 분들인데 여기서 안녕 안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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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